안녕하세요. 미스스 미스터입니다. 현지 시프에게 직접 배운 시원하고 달콤한 망고 스무디를 만들어 볼게요.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. 재료는 간단합니다. 망고 2개 얼음 1컵 300ml 컵이네요. 연유 5큰술 망고를 씨 주위로 잘라주세요. 저는 씨에 걸려서 잘 안 썰어지네요. 믹서기에 갈기 편하게 네모 모양으로 칼집을 넣어주세요. 씨 옆쪽에 있는 망고도 알뜰살뜰 썰어주시고요. 칼집을 넣은 망고는 껍질을 제거하여 준비해주세요. 손질한 망고 한 개씩 쏙쏙 빼먹어도 맛있죠? 손질이 끝났어요. 망고를 믹서기에 넣어주세요. 그리고 연유 5큰술 현지에서는 설탕도 들어가지만 저는 안 넣었어요. 그리고 얼음 1컵 넣고 갈아주세요. 갈아주세요. 부어 볼게요. 색깔이 너무 예쁘죠? 남겨놓았던 망고도 올리고 짠! 어떤가요? 보기에도 시원해지시나요? 그럼 구독과 좋아요 다음 영상으로 봐요. 안녕! 안녕!